가수 비와 세븐, 조성모, 테이 왁스 등 국내 최고 가수들이 오는 4월 2일 서울 잠실의 올림픽 주경기장에 모여 대형 콘서트를 갔습니다. 북한의 어린이를 돕기 위한 아일러브 콘서트는 출연 가수 전원이 노 개런티로 출연하며 행사 수익률 중 일부는 용천력 폭발 사고로 시력을 잃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쓰입니다. 기금을 전달하기 위해 북으로 떠날 대표단 5명은 당일 일반 관객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해 이 행사의 의미를 더할 계획입니다.